. 단독 최강창 민엑스 시우민엑스마크 인생술집 출연 SM 패밀리 뭉쳤다. . 이 방송가에 따르면 동방신기 최강창 민과 엑소시우민 엔시티 마크가 인생술집을 찾아 최근 녹화를 마쳤다. . 인생술집은 신동엽, 김비철, 김준현, 장도연이 진행하는 지중 토크쇼. . . 많은 스타들이 출연해 실제 술 한 잔을 나누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. . . 최강창 민과 시우민, 마크는 SM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는 동료이자 절친한 선후배로서 팬들은 몰랐던 활동 비화 등 에피소드의 방출이 기대된다. . . 특히 같은 소속사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김희철이 MC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갈 전망이다. . . 최강창 민과 시우민, 마크의 허신탄 회안 술자리 토크를 담은 인생술집은 오는 3월 중순 방송 예정이다. . . . . 타, 최보란, 기자, 1613, 네트, YTN 플러스, KR.